자 하자 자 243 맞나 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해서 1번은 함수 구하는 거 시험 잘 된다 자 AB가 다르면 FA랑 FB도 다르다 이게 무슨 말 A하고 B가 달라 그러면 함수값도 달라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는 말은 1대1 함수다 자 2번은 무슨 말이야 X가 크면 Y값도 더 크다 이 말이지 이건 증가함수다 이 말이야 자 1대1 함수 개수 구하는 건 우리 함수 하면서 다 했잖아 1 2 3 4를 1 2 3 4 5 6 5로 대응하는 거야 요렇게 대응하는데 1대1 함수는 봐 자 1이 가는 데는 몇 군데 여섯 군데 여섯 군데 중에 어디 아무때나 가면 되잖아 이렇게 아무때나 가면 돼 이렇게 그럼 2가 가는 데는 1이 갔는데는 가면 안되겠지 그럼 2는 1이 간 2를 제외한 나머지 아무때나 갈 수 있는 방법이 다섯 가지 고런 식으로 네 가지 세 가지로 요게 1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냐면 순열 조합을 배웠으니까 순열 조합의 형태로 표현해 보면 요 6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배열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똑같은 1 2 3 4라도 1 2 3 4 하면 1 2 3 4를 1 2 3 4로 그대로 대응합니다 만약에 똑같은 1 2 3 4라도 4 3 2를 했으면 요거는 4로 3으로 2로 1로 결국 요 6개에서 4개를 배열하는 그 순서대로 1 2 3 4를 보내면 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고게 6p4라는 거야 굳이 요렇게 이해하려고 하지만 요 뜻이 더 중요해 함수의 개수는 정의역에 속한 각각의 원소가 대응되는 방법 수를 찾아서 그걸 다 곱해주면 돼 모두 다 대응해야 돼 그지 그래서 1이 대응되는 경우 2가 대응되는 경우 각각이 대응되는 경우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요까지는 우리가 순열 이런 행태들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2번은 증가함수가 돼 증가함수 증가함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증가함수도 같으면 안 돼 같은 데는 가면 안 돼 그지 증가함수는 6c4를 한 거야 6c4 자 이 6개의 숫자 중에 아무거나 4개를 뽑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1 3 4 6을 뽑았다 치자 그러면 그거를 1 3 4 요 순서대로 두는 거야 그래서 1은 1로 2는 3으로 3은 4로 4는 6으로 요렇게 가면 요 수들이 갈수록 계속 커지잖아 서로 다른 숫자 4개만 뽑기만 하면 돼 그지 그럼 한 번 뽑을 때마다 그 대응이 몇 개가 생겨 한 번밖에 안 생긴다는 거야 한 번 뽑을 때마다 그 대응이 한 번밖에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 뽑는 방법수가 결국은 저 증가함수의 개수가 된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6c2로 해야 돼 항상 조합은 작은 쪽으로 계산을 해야겠다 자 그래서 6 곱하기 5 6p2를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2패 244 서로 다른 6클래의 구두 12짝 중에 구두 짝이 요렇게 2개씩 한 잔 2개 3클래 4클래 5클래 6클래 2인2 그럼 이것끼리 이제 한 켤레야 켤레 이 중에서 네 짝을 택할 거야 총 열두 개가 있지 그러면 열두 개 중에 네 개를 택할 거예요 네 개를 택하는데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돼 짝이 맞는 게 한 켤레만 돼야 돼 한 켤레 그럼 누가 짝이 맞을까 여섯 개가 돼 요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육시일이란 말이야 그럼 요건 짝이 딱 맞는 거 요거라 치 봐 그럼 여기 이제 몇 개가 더 있어 열 개가 남아있지 개수로 거기서 몇 개를 더 가져와야 돼 두 개만 더 가져오면 되잖아 두 개는 벌써 가져왔으니까 그지 여기 두 개는 가져왔잖아요 한 짝은 맞춰놨으니까 여기서 두 개만 더 가져오면 돼 열 개 중에서 두 개를 가져올 거야 그럼 요거 요거 가져올 수도 있고 요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요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그게 육십시 안에는 다 들어있지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면 안 돼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럼 맞는 게 두 켤레나 생겨버려요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돼 빼기 얼마 신발이 요렇게 있단 말이야 a a b b c c d d e e f f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게 한 켤레야 켤레 요것도 한 켤레야 그래서 총 12개가 있는데 요 중에서 4개를 가져올 거야 4개 신발을 4개를 가져오는데 한 두 개 한 켤레는 짝이 맞는 걸 들고 온 거야 예를 들어서 a a 이런식으로 b b 이런식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b c c d 이런식으로 서로 다르게 가져온 거야 그러면 같은 거를 갖고 오게 되는 경우가 총 6가지 중에 하나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게 6 요렇게 자 곱하기 하면 이제 요 한 놈이 요걸 가져왔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f가 짝이 맞을 때랑 a가 맞을 때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지 그래서 6 곱하기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남아있는 열 개 중에 두 개를 가져온 거야 열 개 중에 두 개를 가져올 거야 다 되는데 어떻게 가져오면 안 되느냐 하면 a a 이런 걸 가져오면 안 돼 b b 이런 것도 가져오면 안 되잖아 그런 경우가 총 5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5를 빼버리면 요게 조건에 맞는 경우에다 44 이거 못 푸는 사람도 많더라 이제 대단한 마무리 3x 더하기 y 값이 10 이하가 되겠어 근데 자연수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얼마야 아무리 작아도 4가 되겠지 그지 3x 더하기 y 요 값은 아무리 작아도 4 5가 되거나 6이 되거나 7이 되거나 10이 되는 경우 5를 다 따집니다 자 4가 될 때는 3x 더하기 y 요 값이 4가 될 때는 자 x가 1이고 y가 2가 1인 경우 하나밖에 없지 자 여기 5가 될 때는 x가 1이고 y가 2가 되는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여기 6이 될 때는 x가 1이고 y가 3이 되는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x가 2가 될 때는 y가 0이 될 때니까 자연수 중에서 이게 7이 될 때는 x가 1이 되면 y는 4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x가 2가 되면 y는 1이 되면 되겠지 두 가지가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8이 될 때는 x가 1이 되면 y는 5가 되면 되고 x가 2가 되면 6이니까 y는 2가 되면 됩니다 자 9가 되는 경우는 x가 1이 되면 y는 6이 될 거고 x가 2가 되면 6이니까 y는 3이 될 거고 x가 3이면 y는 0 되어버리지 여기 10이하니까 10까지 될 수 있다 그지 x가 1이 되면 y는 7이 되고 2가 되면 6이니까 4가 되면 되고 3이 되면 9이니까 y는 1 여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요 개수가 세우면 요 5개 5개 12개 지고 12가지 일일이 이렇게 세야 돼 이거는 다르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 자 요 두 눈의 합이 이게 짝수가 돼야 돼 짝수 두 눈의 합이 짝수가 돼야 돼 그럼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짝수가 되느냐 하면 이쪽에서 짝수가 나오고 이쪽에서 짝수가 나오거나 또는 이쪽에서 홀수가 되고 이쪽에서 홀수가 되는 경우가 짝수가 되는 겁니다 두 눈의 수의 합이 그러면 짝수 짝수는 여기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 뒤쪽에서 짝수가 나오는 건 세 가지 곱하는 이유 알겠지 앞에도 나오고 그리고 뒤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는 이 말이에요 또는 이제 둘 다 홀수가 돼야 돼 앞에서 홀수가 되는 거 세 가지 뒤에서 홀수가 되는 거 세 가지 이제 시험 거의 다 됐지 거의 다 됐잖아 이제 그래 그게 다 된 거야 박세라 자 요거는 봐 4개의 영역에 모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문제 잘 읽고 해야 돼 4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 4팩 끝 4가지 색을 다 쓴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는 시험 잘 내게 안 내게 이렇게는 잘 안 내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요 답은 4팩이야 요 답은 4팩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돼 하지만 이웃한 영역만 서로 구분되도록 이런 거 많이 했지 그렇게 할 때는 제일 먼저 칠하는 게 어디야 많이 접하고 있는 면이 많이 접하고 있는 그거를 해야 문제를 쉽게 풀어진다 했지 근데 조건이 다 어때요 다 똑같잖아 조건이 서로 어디를 먼저 칠하도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칠하지 요기에 네 가지 지금 문제 바꿔서 푸는 거야 지금 원래 답은 4팩이 답이다 B에는 몇 가지 세 가지야 B에는 근데 C에 칠할 때 D를 미리 생각을 했더니 A하고 C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그래서 구분해 줘야 돼 자 먼저 같은 경우를 보세요 같은 경우 그러면 C에 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 그치 A에 칠한 그 색깔밖에 못 칠하는 거야 그럼 여기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돼 그럼 D는 붙어있는 면이 몇 개 두 군데하고 붙어있지만 두 개는 색깔이 똑같잖아 그럼 남아있는 색을 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돼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요게 같을 때 칠하는 방법 A씨가 같을 때 자 이제 A씨가 다를 때 볼까 자 C는 A하고 달라야 돼 또 뭐하고 달라야 돼 B하고도 달라야 돼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지 자 D가 붙어있는 거는 두 군데하고 붙어있지 근데 이 두 군데는 색깔이 서로 달라 다르니까 D에 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 3, 2, 2 해서 요만큼이 칠하는 방법 속 A에 먼저 칠을 할까 A에 색이 4개 있었으니까 A는 4가지 요까지는 됐지 자 B에 딱 칠을 하려고 보니까 B는 A하고 밖에 안 붙어있잖아 현재 칠을 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B는 3개지 뭐 3개 이제 C에는 현재까지만 보면 요거하고 밖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3가지를 칠하면 돼 근데 이렇게 3가지라 해버리면 D를 칠할 때 보니까 이거 두 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붙어있는 면은 두 면이야 그지 두 개 면하고 붙어있는데 그 두 개 면이 색깔이 두 종류일 수도 있고 한 종류일 수도 있잖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색이 서로 같다 라고 하면 요기 파란색을 칠하면 여기도 파란색을 칠했다는 뜻이예요 C에 칠을 하는 거는 요 A에 칠을 했던 거하고 똑같은 색을 칠해야 돼 그럼 무조건 이거 한 가지밖에 못 칠하잖아 A에 칠을 한 그 색밖에 못 칠하는 거야 A에 무슨 색을 칠하든가 간에 그러면 이제 D가 붙어있는 거는 면이 두 개하고 붙어있잖아 근데 이 두 개는 색깔이 같지 같기 때문에 요기 칠을 한 거는 세 가지를 칠할 수 있잖아 이게 같을 때야 이제 다를 때 봐 다를 때 이게 색깔이 다르면서 C에 칠을 하는 건 C는 A하고도 달라야 되지 근데 붙어있는 이 B하고도 달라야 되잖아 그럼 두 가지 색깔하고는 같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기는 두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잖아 이제 D를 칠하려고 보니까 D는 요거하고도 붙어있고 요쪽하고도 붙어있잖아 근데 이 두 개는 색깔이 다르다 했지 그럼 여기 칠을 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못 칠해 자 어느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남자 5명 여자 5명 총 10명이야 10명이 동아리 대패로 시합에 출전하기로 하였는데 이 10명의 학생 중에서 남녀 혼합복식에 출전하는 학생이 두 명이야 자 남자 여자가 한 팀이지 그럼 거기에 출전하는 사람은 언제 결정해야 돼 남자 5명 여자 5명 있는데 남녀 혼합복식 남녀가 한 팀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5명 5명 중에서 1명씩을 뽑아내야 되겠지 그래서 먼저 남자 5명 중에 한 명을 뽑고 그리고 여자도 뽑아야 되니까 여자 5명 중에 한 명을 뽑은 거야 그럼 이제 남녀 혼합복식에 출전할 때 두 명이 결정이 된 거지 그럼 남녀가 한 명씩 줄었다 이제 이제는 남자 복식 여자 복식 복식은 남자가 두 명씩 해서 치는 거야 두 명씩 배드민턴은 세 명 치고 이런 거 없다 그지 한 명씩 치거나 두 명씩 치거나 그러면 남자 복식은 남자가 두 명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남아있는 남자 4명 중에서 복식할 두 명을 결정해줘 남아있는 여자 4명 중에서 복식을 할 두 명을 결정해줘 그 다음에 남자 단식과 여자 단식에 출전한 학생을 각각 두 명씩 정할 거야 그럼 단식에 나갈 사람 또 두 명을 정해줘야 돼 근데 남자는 이제 몇 명이 남았어 세 명을 뽑아내었으니까 두 명밖에 안 남아있지 여자도 두 명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두 명을 그대로 들고 옵니다 남자 다섯 명이 여자 다섯 명이 출전을 했는데 요런 식으로 경기에 출전할 사람을 정하는 방법수가 이만큼이 된다 5개의 숫자에서 4개를 이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4자리 자연수니까 요렇게 털을 만들어 놓지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5의 배수가 몇 개 있노 이 말이야 5의 배수 그럼 네 개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숫자의 개수는 몇 개야 다섯 개 있다 그지 한 개는 남겠지 숫자가 5의 배수는 끝이 0일 수도 있고 5가 되는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네 그럼 끝이 0이 오는 경우잖아 끝이 0이 올 때는 이거는 벌써 사용했지 그럼 남아있는 게 요렇게 밖에 안 남아있어 그지 4개가 남아있네 그 네 개를 요 자리에 뭘 쓰든 관계 없잖아 그럼 그게 뭐야 4p3 4p3 그 다음에 이제 5가 올 거야 5가 5의 배수 중에 5를 온다는 말은 5는 이미 쓴 거에요 안 써 이거는 그럼 남아있는 게 요렇게 남아있잖아 요렇게 요걸 가지고 요 세 자리를 결정하면 되는데 제일 높은 자리는 0이 올 수 없다 그지 네 그래서 네 개 중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요기는 요기는 해서 9, 2, 18 요렇게 해도 되고 자 순열 기호를 써서 표현하면 네 개 중에 그냥 세 개를 배열하는 거에요 배열하는데 요게 5가 있는 상태로 요게 0이 오는 모든 것들은 안 되잖아 그럼 5도 썼고 이제 0도 썼지 그럼 세 개 중에 어느 두 개를 쓰는 거는 형식은 네 개 같지만 앞에 0이 온 거에요 그럼 그거는 3p2가 되겠네요 요거를 계산해도 같은 말이에요 자 254 어느 체육대회에서 남학생 3명과 이학생 3명이 교대로 서서 줄다리기를 하려고 하였다 남학생과 이학생이 교대로 모두 사람이 교대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 교대는 예를 들어서 이게 남자야 남자 그럼 여자는 요렇게 쓰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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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교대라는 거에요 요렇게 써도 돼요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게 교대라는 거에요 그럼 먼저 남자를 배열 시키자 그게 3팩이지 빨간 거 보지 말고 남자를 배열하는 방법이 3팩이에요 요 세 군데 자리에 여자를 배열하는 방법도 3팩이에요 근데 그게 요 빨간 게 앞에 오든 빨간 게 뒤로 가든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다시 곱하기 2를 한 거에요 같은 거를 두 번 더 했다 이 말이야 요게 교대로 쓰는 거에요 교대로 사각형으로 봐 점을 하나 둘 셋 넷 하면 요렇게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총 9개 중에 4개를 어떻게 뽑기만 하는 거에요 이 점들 순서 바꾼 데가 다른 사각형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제 이거는 뽑기만 하는 거에요 점 4개를 결정만 해주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요 5개의 점 중에 4개를 뽑으면 안 되겠지요 그럼 그 4개를 가지고는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또는 이 5개의 점 중에 몇 개를 3개를 가져와도 안 되겠는데 그럼 나머지 한 개는 요 4개 중에 가져왔겠지요 여기서 3개의 점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하나의 점 그렇게 4개가 될 때는 이거는 사각형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 버리면 바로 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그제 또 있나 없나 이제는 없어 여기 두 개 나머지에서 두 개 이런 거는 관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풀다가 봐라 실수로 잘 틀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 다섯 개에서 세 개까지만 떡하고 끝을 내버려 이 부분을 더 곱해줘야 되는데 네 개를 뽑아야 되잖아 네 개를 그럼 이거는 나머지 이쪽에서 한 개를 더 뽑아줘야 돼 그래야 네 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생략하고 답을 5시 3 이렇게 해서 딱 끝을 내서 틀린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이만큼이 사각형의 개수가 음 음 음 점을 네 개를 뽑아야 되잖아 요긴 세 개밖에 안 뽑았잖아 아직까지 나머지 한 개를 뽑아야 되잖아 그거를 여기서 뽑는다 자 다 된 사람은 그럼 삼각형은 어떻게 될까 계산해 삼각형 지금 똑같은 문제에서 세 점을 선택을 하면 삼각형이 되겠지 삼각형은 몇 개 만들어지나 하나 찾아봐 사각형은 전체 중에서 사각형이 안 되는 고런 경우를 제외시겠다 그제 삼각형은 어떻게 될까 일단 일곱 아홉 개에서 세 개 뽑는 것 까지는 됐다 그제 거기서 이제 빼주면 돼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이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는 거 이거는 삼각형이 아니잖아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뽑고 나머지 네 개에서 한 개를 뽑으면 이거는 삼각형 맞지 아닌 게 요렇게 될 때만 아니야 요거 뽑아봤자 삼각형이 아니잖아 아닌데 여기서는 맞다 라고 해놨잖아 그제 그래서 아닌 경우를 이렇게 빼주면 거기에 삼각형 개수가 돼 자 다 된 사람은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도 찾아가 두 점을 이어주면 직선이 되지 그 직선은 몇 개 만들어지겠는가 직선 했나 자 점이 몇 개 아홉 개에서 두 개를 뽑아서 연결을 시켜버리면 직선이잖아 그런데 이쪽에서 만들어진 직선을 봐라 이 점 두 개 해도 이 직선 이 점 두 개를 해도 이 직선 이 점 두 개를 해도 이 직선 계속 직선은 한 개인데 계속 세고 있잖아 그제 거기서 센 5c2는 빼 버리는 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5c2를 빼 버렸다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진 직선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한 개는 더 살려 줘야 되겠지 요거 잘 해야 돼 직선 할 때는 5c2를 다 빼 버리면 여기서 만들어진 직선 자체가 없어진 거에요 없어진 그 부분은 다시 살려 줘야 돼 그럼 삼각형은 왜 그대로 했는데 삼각형은 점 세 개를 이어 이쪽에서는 삼각형이 아예 없었잖아 원래부터 그래서 그냥 빼면 되는 건데 직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들어진 직선을 빼 버리면 이 직선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에요 원래는 한 개가 있는데 그래서 더하기 1을 한다 이 부분 안 틀리도록 조심 256 6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수학 문제 중에서 한 문제씩 택하여 풀도로 타했다 6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수학 문제 중에 한 문제씩 택하여 풀도로 타했다 이때 각 문제를 택하는 학생 수가 모두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돼 그럼 6명이니까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 6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세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제를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다 이렇게 두자 1, 2, 3번 문제가 세 개가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은 1번만 풀 거고 어떤 사람은 2번도 풀 거고 어떤 사람은 3번을 풀겠네 근데 1번을 몇 명이 풀 거냐면 한 명이 풀 거에요 한 명이 1번을 2번은 두 명이 풀 거에요 3번을 푸는 사람은 이렇게 세 명이 풀어 이런 식으로 이 개수가 서로 다르다 이 말이야 문제 수가 다시 봐 각 문제를 택하는 학생 수가 모두 다른 경우가 있다 그지 그럼 1번, 2번, 3번을 택한 학생 수가 서로 달라야 돼 그럼 6명을 세 개가 다 다르도록 하는 방법은 한 개, 두 개, 세 개 이 경우만 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나 이 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1번은 한 사람만 선택을 했어 2번은 두 사람 3번은 세 사람 일단 이렇게 하는 방법 수를 먼저 구해 보자 1번 풀 사람 6명 중에 한 명 뽑으면 돼 1번 풀 사람 그럼 이 사람 1번 풀고 있다 그지 나머지 다섯 사람 중에 두 명을 데리고 와서 너는 2번을 풀어 이 말이야 그럼 나머지 사람 세 명 중에 세 명을 뽑아서 너는 3번 풀어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됐지 그런데 1번을 꼭 한 문제 푼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지 그럼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거 푸는 이 문제 수를 1, 2번은 바꿔도 되잖아 1번이 두 문제를 풀고 2번이 한 문제 풀다 그 말이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 3팩을 하면 돼 3이 아니고 3팩이야 그지 요 줄을 배열 시키는 대로 1번이 몇 명, 2번이 몇 명, 3번이 몇 명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가지 경우를 대해서 해놔 놓고 이렇게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걸 결정하는 수가 요게 두 문제가 되고 요게 한 문제고 이게 세 문제인 경우도 있을 거고 다른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한 줄, 두 줄, 세 줄을 배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3팩이 됩니다 다음 점을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지금 왜 나타나지 0, 1, 2, 3의 1, 2, 3, 4의 숫자가 적힌 다섯 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 다섯 장을 다 써야 돼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2만 3천보다 큰 수의 개수는 2만 3천보다 큰 수의 개수는 그럼 2가 오고 3이 올 때 요 세 자리에는 아무 수나 오더라도 2만 3천보다는 크겠지 세 개를 배열하면 되는 거지 2만 3천 땡땡땡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다 2만 3천보다는 크잖아 2가 오고 4가 오는 상태의 모든 땡땡땡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4까지 바뀐 그러면 이제 3이 되고는 땡땡땡땡은 다 승리하겠네 그게 4팩이고 4가 되는 땡땡땡땡도 4팩이 됩니다 4개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주는 거야 요렇게 되거나 또는 요렇게 되거나 이 말이니까 그치 요 4가지를 더해주면 우리 그 다음 49 세상의 부부가 극장에서 6개의 자석에 일렬로 앉을 때 부부끼리는 이웃하시오 이웃하는 것 이웃하지 않는 것 이웃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취급하라 했지 한 사람으로 실제는 요 안에 두 명이 있지만 요걸 한 명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는 몇 명 세 명이란 뜻이지 그거를 배열을 시급 버리면 부부끼리는 무조건 이웃하고 있지 근데 안에 부부끼리 또 자리를 바꿔 버리면 그는 배열이 닫아져 버리잖아 요게 모든 게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 2팩이란 말이지 2팩 2팩 각각 부부가 자리를 바꿀 때마다 이게 다른 배열이 됩니다 아니요 부부끼리 자리 바꾼단 말이야 남자 여자가 앉을 수도 있고 여자 남자가 앉을 수도 있잖아 혹시 부부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 자 250 자 250도 봐 이거 이상하게 푸는 사람이 있대 이거는 순열 조합 뜻으로 풀어있는데 뜻으로 ncr 이게 무슨 말인데 n명에서 r명을 뽑기만 뽑기만 이랬지 뽑기만인 거야 그 뽑은 것을 다시 그 알개를 배열해주면 이게 뭐라 했어 이게 npr이잖아 이게 이것 두개는 같은 말이야 그제 근데 요게 120이네 120 요게 20이네 그럼 약분하면 6이네 그제 그래서 r은 3이 요가 됐나 그럼 r은 3이야 그러면 np3 이 120 이 c 쓰지 말고 c는 또 나눠주는 것도 처리해야 되니까 np3 이 120이네 그럼 120은 연속된 숫자 3개의 곱으로 표현하면 되네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하면 4 6 5 30 3 4 10이 되네 그제 그러면 요게 n n-1 n-2 요게 요거잖아 그럼 제일 큰 수 n이 6이 되면 되겠네 제일 큰 수 n이 6이 됩니다 자 251 다음은 키가 모두 다른 다섯 명의 학생 중에서 세 명을 뽑아 키가 큰 순서대로 한 줄로 세우는 거에요. 키가 서로 다른 사람 다섯 명에서 이 중에 서로 다르니까 세 명을 뽑아 버리면 크기 순으로 세울 수 있지. 그게 뭐야 5c3 이게 왜 줄을 세우는데 왜 갑자기 c가 됐을까 크기 순을 했기 때문에 그래 왜 세 명을 딱 뽑아 봤지 보니 세 명을 뽑아 와서 그래서 뽑아오면 그까 배열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생겨 한 가지밖에 안 생기는 거에요. 크기 순으로 키 큰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 명을 뽑아서 배열을 하긴 하는데 막 이렇게 다 배열하라는 뜻이 아니고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거에요. 그래서 한 번 뽑는 게 바로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뽑기만 하면 그게 한 가지 경우에요. 그걸 또 배열을 시키면 안 되고 여기서 이 말 때문에 또 한 줄로 세우는 경우 세운다 했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그냥 다섯 명에서 세 명을 뽑기만 합니다. 그래서 c3으로 계산해야 그게 답이 되는 거에요. 동현이 맞지 동현이 맞지 네 이건 아까 했고 그럼 다 했지 이제 네 신나고요 자 합법칙 곱법칙 더하는 것 곱하는 것 한 번 정리하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이거나 합이 3인 경우 차가 3인 경우 또는 합이 3인 경우 차가 3인 경우는 1,4 생각나는 거 막 하면 안 되고 순서대로 해야 돼요 순서대로 1,4,2,5,3,6 그 다음에 반대로 5,2,4,1 밖에 갔다 왔잖아 더러운 거 묻히고 왔으니까 싶어 또는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1,2하고 2,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게 있나 없나? 없다 그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건 없잖아 지금 그러면 요 개수랑 요 개수를 뭐해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 이거죠 요게 더해주는 거에요 더해주는 거 또는 이럴 때는 5 더하기 2만 해줍니다 요게 더하는 거고 이제 곱하는 거 봐 97에 1부터 5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노란 구슬 5개와 1에서 5까지 적힌 구슬과 6에서 10까지 적힌 구슬이 있어 노란 구슬과 파란 구슬을 각각 한 개씩 꺼내 그럼 노란 구슬을 하나를 꺼낼 수 있는 경우는 5가지가 있나? 파란 구슬을 하나를 꺼낼 수 있는 경우도 5개가 있나? 5개가 있는데 구슬에 적힌 수의 합이 7이야 그럼 7의 배수야 그럼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가 생겨? 25가지가 생기지 여기도 뽑고 그리고 여기도 뽑는다 이런 뜻입니다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는 25가지 그중에 합은 제일 작으면 7이지 합이 될 수 있는 수는 7부터 시작해서 제일 크면 15까지 되네 합은 7부터 15까지가 돼 그중에 7의 배수라 해야 돼 그러면 합이 7이 되거나 또는 합이 15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 14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게 곱해주는 거야 요게 요것도 뽑고 요것도 뽑아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자 요게 6이 올 때 요게 1이 올 때 요게 6이 되는 요런 경우 하나밖에 없네 이제 1,6,6,1 이거 아니지 이거는 요게 1부터 5까지 요건 6부터 10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합이 14가 되는 경우는 요게 12이 오고 요게 4가 될 때 요게 5가 되면 요게 9가 될 때 요렇게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럼 전체 답은 뭐라고 쓰면 돼? 답은 3가지다 또는 하는 거는 더해주고 그리고 하는 거는 곱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서로소 하는 거 시험 많이 내니까 잘 알아두자 서로소 자 서로소 하는 거는 어떤 수냐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야 공약수가 예를 들어서 2하고 3 이건 서로소야 1과 7은 이것도 서로소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야 1밖에 그러면 2로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 2로 나눠 떨어지는 수는 다른 말 하면 2의 배수란 말이지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는 다른 말 하면 3의 배수야 그런 게 두 자리 자연수 중에는 몇 개 있노 이 말이에요 두 자리 자연수 중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는 몇 개 있는가 그럼 두 자리 자연수는 10, 11, 12 이렇게 해서 이제 99 까지 이중에 먼저 2의 배수부터 보자 2의 배수 자 개수를 찾는 건데 이건 나중에 수열을 배우면 좀 깔끔하게 풀 수 있는데 우리는 수열 같은 걸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요런 요런 걸 하자 개수 셀 때 2의 배수는 이 말이잖아요 요게 2 곱하기 5네 요수는 2 곱하기 6이지 2 곱하기 7이 돼서 마지막 가서는 2 곱하기 49가 되네 98이니까 요게 몇 개 있노 이 말이잖아 그럼 요게는 어디만 세면 돼 이제 5, 6, 7 해서 49까지 5, 6, 7 해서 49까지 그럼 요 개수가 몇 개에요 5, 6, 7 해서 49까지 가면 40 49에서 뭘 빼야 돼 4를 빼야 돼 5를 빼면 안 되겠지 1, 2, 3, 4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45개 45개 자 3의 배수 3의 배수는 제일 작은 수가 3 곱하기 4부터까지 12부터니까 그 다음에 3 곱하기 5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3 곱하기 33 이 말이잖아 그러면 4부터 쭉 가서 33까지니까 그러니까 33에서 얼마를 빼야 돼 3을 빼야 돼 그지 앞에 1, 2, 3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요건 30개가 돼 30개 자 그런데 지금은 무슨 경우가 생기버렸냐면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즉 6의 배수지 6의 배수는 이쪽 편에 계산을 또 세버리고 이쪽 편에 계산을 또 세죠 두 번 센 거에요 그래서 45하고 30을 더해서 빼줘야 돼 이렇게 6의 배수 자 6의 배수는 6 곱하기 2부터 되네 그지 6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자 6이는 6 39는 6, 6이 36 요까지 그럼 2부터 16이니까 15개만큼을 빼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 두 개 더하면 안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동시에 되는 게 있을 때는 그 동시에 되는 거를 한번 빼줘야 된다 이거 동거 있지 않아 그냥 두 개만 하는 게 아니고 보면서 떠요 자 이거 어떻게 표면 되는지 지금 다시 한번 풀어봐 A 골 B 또는 B 골 C를 만족하는 순서상 ABC 주사위 세 개를 던져서 그럼 고를 때 A 또는 B가 같거나 두 번째 수 또는 세 번째 수가 같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가 같거나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경우 어떻게 셀까 세다 어떻게 셀까 세다 어떻게 셀까 세다 B가 또는 E가 다르고 B, C가 다른 경우를 전체에서 이것이 아닌 경우를 빼 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게 풀기 쉬워 그럼 전체는 6의 3성이잖 6의 3성 거기서 A, B, C A하고 B, B는 A하고 달라야 돼 C는 B하고 달라야 돼 그럼 A를 결정하는 것은 6가지 B를 결정하는 것은 달라야 되니까 5가지 C를 결정하는 것도 B하고 달라야 되니까 5가지 이렇게 하는 게 하기 쉽다 전체 중에 이것이 아닌 경우를 빼 버리는 거예요 P, O와, Q를 부정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럼 not P and not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가 서로 다르고 B, C도 서로 다른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만큼은 이렇게 빼줍니다 901번 잘 정리해둬라 이렇게 풀이하기가 깔끔해 그 다음에 902번 이 풀이도 잘 정리해도 이런 것을 정할 때는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버리면 다 못 찾아 생각나는 대로 해주면 이때는 무슨 수를 먼저 결정하느냐 하면 앞에 곱해진 수가 큰 수부터 결정을 해줘 앞에 곱해진 수가 큰 수 그래야 이 수가 1, 2, 3 해버리면 숫자가 빨리 빨리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Z가 자연수의 순수 상이니까 1일 때 보는 거예요 1일 때는 이제는 뭐만 정하면 되느냐 하면 이 놈이 13이 되는 것만 정하면 됩니다 그럼 자연수니까 Y가 1이면 이거는 10이 되겠지 이게 2가 되면 6이니까 7이 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수가 4가 되면 12니까 1이 되면 되네 그래서 1, 2, 3, 4니까 여기서 4가지가 만듭니다 이제 Z가 2인 경우 자 이때는 X 더하기 3이 가 8이만 됩니다 그럼 1이면 5가 되고 2면 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2가지 Z가 3이 되어버리면 X 더하기 3이인데 이게 3이 되지 자연수인데 이게 3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2가지, 4가지 해서 총 6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수를 먼저 결정한다 그 요령을 잘 이해하고 있어 숫자가 큰 쪽을 먼저 결정하는 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904 이것도 막 그냥 되는대로 막 하지 말고 이거를 A장, B장, C장을 살 거예요 그러면 요금이 어떻게 돼? 100A, 500B, 1000C가 되겠네 이게 5000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 더하기 5B 더하기 10C가 50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각 우표를 적어도 한 장씩 사기 때문에 A, B, C는 모두 자연수다 이 말이지 A, B, C는 모두 자연수 이상을 찾는 거야 그럼 풀이는 똑같아 C가 1일 때부터 1일 때부터 그럼 A 더하기 5B가 40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은 조금 전에 했던 그 방법으로 찾습니다 요렇게 식을 요렇게 만들어줘요 요것도 6보다 작거나 같은데 제일 아무리 작어도 3이지 그래서 X 더하기 2Y가 3일 때 4일 때 4일 때 이제 2는 1하고 2까지만 되네 3까지 되네 그지? 4해버리면 아, 4까지 되네 2는 1, 2, 3, 4에서 4가지가 있네 2, 1, 2, 2, 2, 2, 3, 2, 4 3은 3, 3은 9대버리니까 1하고 2밖에 없네 그럼 요건 두 가지가 있네 집에 가면 잠을 자 집에 가면 잠을 자 새끼들 어디 밤새야겠다 내려와 비실비싱거리면 준다 아, 이 망냐 내일 비실나면 준다 자, 실근을 가져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실근을 가져라 하면 판별식이 이렇게 되는 거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라 하면 커야 되겠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라 하면 요거 풀어줍니다 그럼 자, 지금은 요거 물었으니까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자, 식을 요렇게 두는 것보다는 요렇게 해서 푸는게 풀기 쉽다 그지? 자, 제곱이 b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것도 봐 1, 2, 3, 4, 5, 6 이라는 숫자를 쓸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제곱으로 해봐 제곱으로 해버리면 엄청 커져버리지 예를 들나 어떤 두 수를 아무렇게나 정해주도 봐 제곱으로 해버리면 엄청 커져버리 숫자가 그럼 엔간하면 성립할 거 아닙니까 이 식이 a, b 아무 소나 집어넣어도 엔간하면 성립해 그래서 이것도 빨리 감이 와야 돼 아, 이거 성립하는 것보다는 성립하지 않는 쪽이 적겠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곱을 해버리면 봐 제곱 안한 수보다는 엔간하면 다 크지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지 않는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성립하지 않는 거는 요렇게 되는 개수잖아 크거나 같다가 아닌 거는 작다 해야 돼 작거나 같다 하면 안 돼 그지? 요런 경우는 a가 1이 되면 요때는 6개가 6개 아, 5개 2, 3, 4, 5 다 되니까 a가 2가 되어버리면 2제곱이지 그럼 4보다 커야 되니까 5, 6, 2개 있네 이제 3이 되어버리면 이제 더 없지 그래서 여기는 7개예요 7개 그거를 전체 36개에서 빼는 게 좋은 방법 알겠지? 원래 있던 요식을 가지고 풀면 많잖아 너무 그리고 엔간하면 봐 제곱이 엔간하면 이수보다는 클 거야 당연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경호의 수를 구할 때는 전체에서 아닌 쪽을 뺀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기 아시고 그래서 항상 아닌 쪽 이거 두 개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무조건 풀으라는 걸 풀어버리지 말고 910번 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곱하는데 두 개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경호가 많이 안 생기니까 관계없어 그런데 세 개만 되더라도 봐 세 개만 되더라도 또는 이렇게 네 개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많아져버려 요게 홀짝 중에 한 개지 요것도 홀짝 중에 한 개야 요것도 홀짝 중에 한 개잖아 그거를 곱한 거야 이렇게 곱해버리면 셋 다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면 나머지는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있다는 말이죠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있으면 곱하면 다 짝수란 말이야 그래서 곱을 다룰 거야 곱 이렇게 곱을 다룰 때는 곱은 무조건 홀수 쪽을 다뤄줘야 돼 홀수 쪽은 곱해서 짝수를 생각하면 안 돼 그럼 경우가 많아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되겠다 그래서 ABA 값이 지금 바로 홀수가 되라고 했지 근데 이렇게 잘 안 돼 항상 짝수를 물어 짝수로 그래서 짝수를 물어 버리면 또 짝수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경우는 작은 쪽 구하러 있지 그래서 곱은 항상 홀수가 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홀수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어 모두가 다 홀수입니다 그러면 A도 B도 이쪽 원수인데 A도 홀수가 되고 B도 홀수가 될 때만 곱하면 홀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 뽑고 여기도 하나 뽑으니까 뽑는 경우는 여섯 가지가 있지 근데 전체는 5, 4, 20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빼버리면 짝수의 개수가 됩니다 자, 지금은 홀수가 알아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답이 6이지만 음?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자, 다시 전체 경우는 몇 가지냐면 요 놈하고 A하고 B를 곱해 있는 그 결과가 홀수가 되겠다 그치? 그럼 요거는 홀수끼리 곱할 때밖에 없지 홀수끼리 곱하는 경우는 총 여섯 가지에요 그 답은 6이다 그치? 답은 6인데 이제 전체 개수를 보세요 전체 개수 0하고 곱할 때는 다 0이잖아요 0 그치? 근데 이거하고 이걸 곱할 때 다섯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에요 한 가지 그래서 전체 개수는 5, 4, 20에서 4를 빼줘야 되겠지 아니고 네 가지만큼은 빼주는 거예요 요게 전체 개수가 돼요 0은 곱하면 다섯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인데 그걸 다섯 가지 셋잖아 그래서 4를 빼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 11 이거를 전체 값을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그럼 항이라는 게, 전체하는 항이라는 게 요 둘 중에 어느 하나와 요 셋 중에 어느 하나와 요 넷 중에 어느 하나가 곱해지면 하나의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반드시 하나를 뽑아야 되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세 개 중에 한 개를 네 개 중에 한 개를 모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뽑혀주면 된다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이게 예를 들어 7제곱 이런 건 안 내 이런 건 안 내는데 요게 제곱이라든가 세제곱이라든가 이런 건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 여기서 항이 몇 개가 생겨 이건 알잖아 우리 x 3승 더하기 3 x 제곱 y 더하기 3 x y 제곱 더하기 y 이렇게 알잖아 그지 알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주는 거야 이거는 근데 네제곱 이렇게 해버린 바 찾기가 어려워 그렇게 해버린다 그래서 네제곱 이런 건 잘 안 준다 안 준다 보면 돼 그럼 여기 두 가지 요게 네 개 중에 한 개니까 곱하면 2 곱하기 4 해서 8가지 요럴 때 쓰는 거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요게 혹시 네제곱을 낼 수도 있어 혹시 자 고를 때 이제 이렇게 거듭제곱이 됐을 적에 이 항의 개수가 몇 개 있나 그거 세는 거 정리해 줄 테니까 잘 이해해둬라 직접 네제곱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지 자 x 더하기 y 요게 네제곱이 돼 이렇게 그럼 네제곱이 되면 네제곱 되는 수 아무거나 하나 써봐 x 3승이면 뭐야 이렇게 되겠지 개수는 뭔지 몰라도 항은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x제곱이야 그럼 이쪽은 y제곱이 돼 자 y만 네 번 곱해지는 것도 있겠네 x가 알파번 y가 베타번이 곱해지는 거야 이 말뜻이 근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4가 되면서 알파 베타는 또 어떤 수만 써야 돼 음이 아닌 정수를 써야 돼 0을 써도 관계없잖아 이런 게 바로 0일 때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는 0일 때 4가 되고 1일 때 3이 됩니다 2일 때 2가 되고 3일 때 1이 되고 4일 때 0이다 해서 요거는 항이 다섯 개였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그러면 a b c 이거 전체를 3승을 했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a에 알파 b에 베타 c에 감마가 되는데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면 3이 되고 알파 베타는 음 아닌 정수를 써버리잖아 그럼 첫 순수제로 0 0 3 이렇게 0 0 3 그 다음에 0 1 2 이제 더 없지 그럼 요게 몇 가지란 말이야 그치 0 0 3도 되지만 0 3 0도 되고 3 0 0도 되잖아 여기 세 가지라 세 가지 이거는 몇 가지 이건 3패까지야 그치 서로 다른 세 개를 베일 해버린다 그래서 요거는 총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 지금 느그 학년 내용은 아닌데 응? 맞네 1 1 1도 있는 그럼 요거 한 가지야 그래서 여섯 가지 아홉 가지가 총 열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느그 학년 내용은 아닌데 요 정도까지 그냥 알아두면 혹시 모르니까 요런 게 생기면서 그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알겠지 1과 4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개수를 물어 그럼 세 자리 수네 1과 4는 서면 안 돼 1과 4는 서면 안 돼 그럼 여기에 설 수 있는 수는 몇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가지야 0도 못 서니까 요 자리에 0도 못 서 0, 1, 4를 빼 나머지 수는 다 올 수 있잖아 여기는 몇 가지? 여덟 가지 여덟 가지 여덟 가지 요렇게 하면 1과 4가 없는 상태의 수는 요만큼 만들 수 1과 4를 빼니까 0부터 9까지 해서 여기는 0이 와도 되잖아 세 자리 자연수야 이수가 자연수란 말이 아니고 셋째 3, 6, 9 문제 혹시 풀어본 사람? 문제 풀다고 보니까 3, 6, 9 문제 풀은 적이 있는 사람? 세 개의 점을 택해서 연결시키면 삼각형이 되겠지 그런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모두 몇 개 있나? 이렇게 해 직각 이등변 세 점을 택하자 이런 거는 직각 이등변이 되나 안 되나 이건 이등변이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이등변이 된다라는 말은 요 하나의 정사각형에 요렇게 세 점을 잡거나 요렇게 세 점을 잡는다 또는 요렇게 해서 세 점을 잡는다 이 두 가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 면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네 개씩 생겨요 그럼 4, 6이 24단이다 하나 둘 셋 요렇게 자를 때 두 개 요렇게 자를 때 두 개 이거는 몇 개가 생겨요? 3, 2는 6 요거는 몇 개가 생겨요? 3, 3은 9 2차식 같은 걸 아니까 바로 선 거야 2차식은 항이 세 개 있잖아 그래서 3, 3은 9 자 A하고 B는 A하고 B는 A하고 B는 들어올 수만 있어 나갈 순 없어 A하고 B는 A하고 B는 들어올 순 있는데 나갈 순 없어 그 다음에 들어오면 다른 문을 통해서 나가야 돼 또 들어오면 들어온 문은 나갈 수가 없고 다른 문을 통해서 나가야 돼 내가 이쪽으로 들어왔어 그럼 나갈 수 있는 문이 몇 개야? 7개 한 문에서 7개씩 만들어져요 고른 문이 몇 개 있어? 또는 내가 요렇게 들어왔어 그럼 나갈 수 있는 데는 저쪽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이만큼의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를 정할 수 있다 여기로는 들어오기만 하는 거야 그럼 나갈 때는 요 8개 중에서만 나갈 수 있잖아 여기로도 들어오기만 하는 거야 나가는 경우는 또 8개가 만들어져야 돼 그게 요거 두 개를 더해서 홀수로 해야 돼 두 개를 요중에 서로 다른 두 원수를 택하는데 더해서 홀수가 된다는 말은 홀수 한 개 짝수 한 개를 결정합니다 그럼 홀수는 다섯 개가 있고 짝수는 네 개가 있지 그럼 요거는 홀수 중에 한 개를 짝수 중에 한 개를 또는 반대로 그치 AB는 바뀔 수 있으니까 반대로 짝수 한 개 홀수 한 개 그거를 AB라고 해봅니다 917 니 왜 안 풀어져 있는 거야 그거 왜 안 풀어져 있는 거야 풀고 있었던 거야 그거 왜 이제 풀고 있는데 주중에 계속 풀었는데 여기는 1이 오면 안 돼 그치 1 밑에는 올 수 있는 수는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가 왔다 그럼 2 밑에는 2만 안 오면 되지 그럼 1이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 있는 거야 3은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4 밑에는 2 밑에는 4는 썼으니까 1,2,3,4가 남았지 여기는 3이 아 1,3 여기는 3이 올 수 있는 거야 1,2,4 중에 1,4 2는 되게 1,3,4 4가 되니까 1,2,3 중에 2는 못 오니까 여기는 1,3이 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2는 여기 와 있지 지금 그럼 2 밑에는 2 빼고 남은 수가 1,3,4니까 아무거나 와도 돼 그런데 첫 번째 자리가 3이 왔어 그러면 남아있는 게 1,2,4지 이 밑에는 2는 못 온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1,4가 온 거야 여기 첫 번째 자리에 4가 왔어 이 숫자 4개를 결정한단 말이야 a1 밑에 a1 밑에 여기는 1이 오면 안 돼 a2 밑에는 여기는 2라는 숫자를 쓰면 안 돼 2 안 되나 2 밑에 2 빼고 2는 못 쓴다니까 그럼 1,3,4 중에 와야 되잖아 그런데 2를 이 첫 번째 자리에 썼잖아 지금 그치 그럼 2는 여기 있으니까 1,3,4 쓰면 되네 2만 안 오고 다 올 수 있다니까 1,2,3,4 중에 이 3을 썼으니까 1,2,4가 남아있잖아 여기 2는 못 오니까 1,3 밖에 올 수 없다 2가 문제가 그렇잖아 2 밑에는 2가 오면 안 된다 했잖아 3 밑에는 3이 오면 안 돼 그치 그럼 여기 현재 사용된 게 1,2를 썼잖아 1,2 그럼 남아있는 게 3,4가 남아있지 그럼 3,4 이렇게 쓰면 안 돼 3 밑에 3이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4,3 이렇게 됩니다 4,3 그래서 2,1,4,3 이런 게 한 가지인거 또 2,3을 써서 남아있는 게 1,4지 1,3 1,4는 쓰면 안 돼 그치 4,1 이렇게 밖에 2,4를 썼지 남아있는 게 1,3이니까 3,1은 안 되겠지 이것도 1,3 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2,4,1,3 쓰면 1 밑에는 1이 아니고 2 밑에는 2가 아니고 2 밑에는 2가 아니고 3 밑에는 3이 아니고 4 밑에는 4가 아닌 수 1,3을 쓰면 2,4 남았네 그럼 이것도 4,2 밖에 안 되겠지 2,4는 여기 4 밑에 4가 와버립니다 3,4를 쓰면 1,2가 남았지 1,2는 이 수하고 관계 없잖아 그럼 여기는 1,2가 올 수도 있고 2,1이 올 수도 있고 1,4를 써서 남아있는 게 2,3이지 그럼 여기는 2하고 3밖에 안 되겠네 3,4를 쓰면 1,2가 남았지 그럼 여기는 1,2도 되고 2,1도 되겠네 그래서 가지수가 1,2,3,4,5,6,7,8,9개 9개인데 이거는 암기를 해줘 4개가 있는데 그 4개 밑에 1,2,3,4 밑에 1,2,3,4가 오지 않는 경우는 총 9가지가 있어요 4개가 되면 9개가 되겠다 애워버리기 하기 귀찮으니까 그럼 이게 1개 더 있어서 만약에 이게 5개가 돼서 1,2,3,4,5 밑에 1,2,3,4,5 그러면 안 돼 고거는 44개 요거 두개는 외우고 있습니다 5개는 잘 쓰지는 않는데 4개짜리는 많이 써 4개짜리는 많이 써 4개일 때는 9개 5자리 수가 되면 44개 그럼 1,2,3,4,5는 말이야 만시간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그냥 외우고 있습니다 44개랑 그게 이 말이야 917 네 917을 surely 을 응용해 halls 5명이 쪽지 시험을 본 후 5장의 답안지를 고르게 했는데 조금전과 같이 자기 시험지가 아닌 시험지를 가져가 해야 돼 предfigurar 라고 하면 답은 44가 되는거에요 다섯 명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섯 명은 다섯 명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명만 자신의 답안지를 뽑고 한 명은 자기 것을 뽑아야 돼요 나머지 사람은 조금 전과 같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a가 자기 것을 뽑았다 치자 그럼 자기 것을 뽑는데 나머지 네 명은 서로 다른 것을 뽑아야 되죠 예를 들면 c d e b 이런식으로 a는 자기 것을 뽑은거에요 그럼 이런게 몇 개 만들어져요 조금 전에 했듯이 아홉 개가 만들어져요 그럼 a가 자기 것을 뽑을 때 만들어지는 개수가 아홉 개지 그런데 자기 것을 뽑는 사람이 a만 뽑는게 아니잖아 b가 뽑을 수도 있고 c가 그래서 곱하기 얼마 그래서 이게 다죠 a가 자기 것을 뽑았다 하면 b c d가 이런식으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경우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아홉 가지 3이 올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이제 두 번째 자리는 여기 1이 왔잖아요 1이 오면 뒤에 3밖에 못 온다 해서 3이 왔지 3이 오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수는 1 2 3이 다 올 수 있는거에요 그래서 1 3 1 1 3 2 1 3 3 요렇게 세 가지가 온다 이제 첫 번째 자리에 1가 오면 2가 오면 2가 오면 2가 오면 2가 오면 2가 오면 3밖에 못 온다 1이 오면 3밖에 못 온다 있지. 요 조건에. 3이 오면 1, 2, 3이 다 올 수도 있어. 첫 번째 3이 와버리면 두 번째 올 수 있는 1, 2, 3이 다 올 수가 있어. 1이 올 때는 3 하나밖에 없네. 2가 올 때는 1, 3이 올 수 있고. 3이 올 때는 문제에요. 문제에요. 2 다음에는 1 또는 3이 오는 거야. 1 다음에는 무조건 3이 와야 돼. 2 다음에는 1 또는 3이 오는 거야. 3 다음에는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다. 그럼 세 자릿수는 요렇게 돼. 네 자릿수에 버리면 골치 아프다. 그치? 네 자릿수에 버리면. 네 자릿수는 또 막 하지 말고 여기서 몇 가지 더 생겨. 1 다음에는 3밖에 못 온 거니까. 그럼 1, 3, 1, 3 요렇게 생기는 거야. 그럼 1 다음에는 다 하나지. 그럼 그렇게 네 개 있으니까 네 가지가 안 돼. 경우면 바로 찾을 뻔해. 또 쭉 서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2 다음에는 두 개가 오지. 근데 2가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네. 그러면 2, 3은 6이래. 그 다음에 3 다음에는 세 가지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3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그래서 이만큼을 네 자릿수는 이만큼이 만들어져. 네 자릿수 하는 거 알겠지? 또 이렇게 막 일일이 다 하지 말고 개수만 세면 되니까. 그치? 오늘 919, 내일 920분부터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